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지금 올해 반등을 하는 건 내년 이익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25년까지 이익이 한 10% 이상 늘어난다는 전망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24년, 25년, 그러니까 25년까지 보자는 거예요. 25년에는 기여도가 더 늘어나는 업종들을 보면 카시카리 총재가 말했잖아요. 나도 이 정도 미국 경제가 탄력성 있는지 몰랐다. 놀라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유동성도 워낙 풍부한 상황이고 그리고 돈이 많다 보니까 금리에 대한 적응력도 달랐던 것 같고 또 요즘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국가별 경기 사이클이 다 달라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산업별 사이클도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면 왜 빅테크 기업들이 왜 그렇게 올라갔을까요? 빅테크 기업들은 작년 말 올해 초에 고용 한파까지 다 겪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조조정 엄청나게 됐죠? 네. 그러니까 걔네들은 올라오는 거고. 지금 소비랑 서비스업은 좀 둔화되고 있지만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제조업 경기는 그렇게 나쁜가? 오유모네 서프라이즈가 나오긴 했지만 전년대의 변화를 보면 좀 더 명확하거든요.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이게 위에 그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 보시면 초록색하고 파란색이 소매 판매고요. 빨간색하고 네이비색이 광고업 생산 제조업 생산인데 광고업 제조업도 올해 1분기에 저점을 찍고 더 나빠지지는 않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림이냐면 소비랑 서비스업은 좀 원만하게 둔화되고 있고 빅테크는 이미 돌고 있고 제조업은 바닥을 다지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망가지는 그림은 아니라는 거죠. 다 같이 무너져야지 급격한 경기 침체가 있거나 경기가 쭉 쇼크가 있을 텐데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미국 경기가 터널아운도 못한다? 아니죠. 이제 소비가 좀 안정이 되고 금리 인하라게 된다면 또 뭐가 돌아서죠? 소비심리가 소위에 사야겠죠. 그리고 내년 하반기쯤에는 경기 턴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년 1분기까지 좀 확인해야 되는 변수들이 있긴 하지만 내년 전 연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그림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다가 한국은 이익 모멘텀이 50% 넘습니다. 내년에는. 내년에요? 네. 24년에. 이익 모멘텀이 50% 넘는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전년 대비 이익 증가율이 50%가 넘는다는 거죠. 그렇게나 나와요? 네. 전체. 네. 그렇게 전체. 그러니까 썸을 했을 때 합계를 했을 때. 네. 합계를 했을 때 그 정도 나온다는 거죠. 누가 다 캐리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드리면 잠시만요. 좀 많이 넘겨야 돼요. 상대적으로 23년에 대한 실적도 많이 늘어나는 건 또 아닐 테고. 그렇죠. 22년이. 줄어들죠. 엄청 줄어들죠. 그래서. 23년도 실적 자체는 별 기대감도 없고. 없죠. 그래서 2분기까지도 뭐 어닝 시즌에도. 큰 서프라이즈가 아니라면 별 크게 또 적자 나와도 우려도 안 하고. 자. 24년 25년 영업이익 개선 기여도거든요. 24년도 이익 개선 기여도. 이익 개선 기여도. 저기 왼쪽에 저 불기둥이 반도체인가요? 네. 그러니까 코스피 이익이 24년에 100인원 안 났나 과정했을 때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 아. 거기 61%가 반도체예요? 네. 그리고 25년까지 열어놓고 그러니까 보통 많은 분들이 왜 12개월 선행 eps를 봐요 라고 하시는데 뭐 그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봐서 가니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올해 이익 증가율 엄청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오늘 올해 증시는 상승할까요? 그걸 미리 반영하면서. 작년에는 증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네. 이익은 괜찮았어요. 그거를 1년씩만 땡겨서 생각을 해보시면 작년 이익이 안 좋았던 건 올해 이익이 안 좋은 것들. 반영하는 거죠. 네. 지금 올해 반등을 하는 건 내년 이익이 올라가는 것들. 25년까지 이익이 한 10% 이상 늘어난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24년, 25년 그러니까 25년까지 보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25년 실적까지 보고 좀 장기적으로. 네. 그러면 내년까지 그림들이 나올 거다. 네. 그래서 보시면 24년에도 기여도가 높고 25년에는 기여도가 더 늘어나는 업종들을 보면 반도체, 화학, IT 가전, 조선, 쭉 가서 자동차, 소프트웨어, 은행 정도까지예요. 물론 기여율입니다. 기여율이에요. 기여율이요. 그러면 기여율은 이익규모가 크면 높아요. 그렇죠. 이익규모가 크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사실 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서 수출 1위 품목이고. 그래서 이익 증가율까지 같이 봤어요. 역시 그 증가율에서 주가의 모멘텀이 나오니까. 자, 여기서도 반도체 1위예요. 25년 기준으로. 흑전. 네. 24년은 흑자전환, 25년은 플러스 40%. 흑자전환하는데 거기다가 더. 네. 25년 더 올라간다. 플러스 40%. 네. 그리고 조선, 아까 보여드렸던 이익기여도는 4등이었어요. 이익모멘텀은 2등입니다. 그리고 IT가 전화학, 이익모멘텀은 4위 5위인데 이익기여도가 2, 3위였어요. 그러니까 이익기여도와 이익모멘텀을 매칭해서 보면 반도체 2차전지 조선은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 되고 있다. 조선도 그러면 25년까지도 증가율 자체는 40%. 굉장히 좋은 그림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이야, 우리 저기 조선하고 또 반부몬 외치는 형님께서 좋아지겠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업종 등에 아직 안 들어온 게 자동차예요. 자동차는. 자동차가 어디 있죠? 꼴째에서 6등이에요. 어디 있어요? 꼴째에서 6등. 못 찾겠네. 아, 거기. 끝에. 자, 그러면 자동차에 이익이 안 들어가니까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동차는 밸류가 너무 싸요.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주 가지고 많이들 고민을 하는 게 밸류에이션은 싸다. 그런데 이익 증가율, 즉 성장이 안 나오는 주식은 싸도 싼 게 아니다. 막 이런 논리잖아요. 자, 그러면 24년에 금리 인하 사이클을 진입하고 전기차 판매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금리 인하 사이클 들어오고 캐피탈 금리 싸지고 할부 좀 살 수 있고 이런 스토리. 그리고 24년 말, 25년부터는 조지호 공장이 돌아가고. 아, 조지아. 미국 조지아. 전기차 생산하는. IRA. 그러면 밸류에이션 지금 3배, 4배 수준에 뭘로 있을까. 저는 그게 24년에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다만 그거는 25년 실적까지 보는 24년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지금은 좀 지지부진하지 마세요. 지금은 금리 인사한다, 안 한다, 채권 금리 더 올라간다, 미국 소비가 위축될 거다. 뭐 이런 걱정들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애널리스트들 얘기 들어보면 미국 쪽 수요가 조금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못한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채권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만큼 위축되는 그림이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 안 드렸던 게 인터넷이죠, 인터넷. 인터넷. 네이버 카카오. 네, 너무 많이 힘들었죠. 우리나라에 네이버 카카오가 있었습니다.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여드렸던 이익 개선 기여도랑 이익 모멘텀이 둘 다 중상위권이긴 해요. 사실 네이버는 실적은 그래도 타박타박 잘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인터넷 업종이니까 고 밸류에이션을 받아야지 라고 했던 게 조금 성장률로 잘 안 나와서 그랬던데.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잘 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금리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이 좀 내려갈 때 실적으로 뒷받침해 줬어야 되는데 그 힘이 약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계속 두드려 맞은 거죠. 거기다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사태라든지. 그렇죠. 사회적 논란들이 좀 있었고. 네, 있었고. 그래서 같이 막 그러고 또 하나는 중국 쪽에서 빅테크 기업들 다 규제하고 난리도 아니었었잖아요. 홍콩 주시 대박 개폭락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었잖아요. 그런 그림들이 나오면서 눌려 있었는데 최근 좀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금씩 하고 있죠. 중국에서 그거를 이제 b.a.t라고 부르더라고요. 담배회사 b.a.t가 아니라 바이브 알리바바 텐센트. 그래서 b.a.t라고 하는데 좀 규제 이제 풀어주고 마윈 회장도 이제 당연히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그쪽으로는 조금 센티멘탈은 좀 좋아지는데 그럼 실적도. 실적도 좀 이번 2분기 실적도 괜찮았던 그림들을 보여줬고. 네이버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1등 기업만 보자. 당분간은. 1등 기업이면 네이버.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지금 근데 이익계산기업랑 이익모멘텀이 중상위권밖에 안 되잖냐. 그림 한 번만 더 넣어주시겠어요? 여기 이익모멘텀이 여기 소프트웨어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요. 아, 그 소프트웨어. 그게 이제 인터넷이 포함되었으면. 네. 그리고 여기도 소프트웨어. 뭐 게임 때문에 많이 밀려놓은 거긴 하지만. 아, 게임이라는 회사가 있었죠? 네. 아, 게임이라는 섹터가 있었구나. 네. 보면은 왜 소프트웨어가 왜 중상위권인데 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냐 말하냐라고 보시면은 지금은 안 좋은 전망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최악의 상황들. 특히 게임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게임은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네. 거의 뭐 NC소프트도 지금 뭐 52주 신조과하고 뭐. 그렇게 녹아들어 있어서 인터넷만 보면 조금 괜찮은 그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서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조선, 인터넷은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업종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2차전지까지도요? 네. 화학 IT 과정은 2차전지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2차전지, 솔림 현상 때문에 안 좋은 거 아니냐? 네. 저희는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탑픽의 2차전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솔림 현상이 좀 상승하는 과정에서 솔림 현상이 너무 과도했기 때문에 정상화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는 그림들이 나올 거지. 이제 끝났다라는 그림은 아니거든요.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렇죠. 성장이 끝난 건 아니고 다만 주가가 너무 빠르고 급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너무 집중화되다 보니까 그 집중화됐던 자금들이 조금만 틀어져도 주가 변동수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블랙홀에는 중력이 워낙 크다고 하니. 그렇죠. 그런데 인터넷까지도 그런데 인터넷은 좀 1등 종목만 보잖아요. 혹시 그 게임은 넘어가요? 네. 저희 애널리스트도 당분간 많이 힘들다. 게임 출시자나 이런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데 그걸 다 딜레이해버리고 글로벌 출시 예정인데 국내 출시만 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당분간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거의 뭐 진짜 게임 산업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됐을 때부터 거의 줄곧 내리막이네요. 줄곧 내리막이네요. 그래서 지금 소프트웨어가 다 포함되어 있어서 좀 뭉뚱 그려진 것 같은데 저는 인터넷은 조금 살아나는 분위기 게임은 좀 당분간 좀 더 힘든 분위기 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딱 기상도가 그려지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좀 더 길게 보고 거의 금리나 수혜주로 지급받듯이. 금리인하 수혜주로 지급받듯이. 그리고 미국 경기가 턴하면서 이연됐던 수혜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저는 잘하면 조지아 공장 가동 시점하고 좀 가동에 대한 기대감과 맞물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동차 기업들.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란 게 베트남의 빈페스피라는 전기차 기업 보고 실가총액이 110조 원을 넘어섰더라고요. gm 뭐 다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포드랑 gm을 합쳐야 베트남 전기차 회사 시총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120년 역사에 자동차 회사 두 개를 합쳐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연기관차에 대한 평가와 전기차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극명하다라는 것 같아요 저는. 아니 그럼 현대기아차에서 전기차만 떼내면 안 됩니까? 주식회사 아이오닉? 제 생각입니다. 의선희 형님 잘 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전기차에 대한 재평가 과정이 있으면 지금 3배 4배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현대기아차가. 그런데 여기에 IRA 법안에서 빠져 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늘려 있는데. 네. 그리고 저희 섹터 애네레스트 생각으로는 올해 3분기 4분기 자동차가 감익이라는 전망이 들어와 있거든요. 컨센서스에는. 2분기 대비 실적이 떨어진다라는 전망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3, 4분기가. 네. 그 정도까지 다닐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전망하는 것과 시장의 우려와 좀 괴리가 몇몇 업종들이 있다라는 거죠. 반도체는 턴 했는데 주가는 턴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때보다 더 낮아졌고. 자동차는 실적이 계속 좋은데 그때 이후로 주가는 떨어져 있고. 그러면 최소한 이 갭을 메꾸는 차원에서의 반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못해도 올해 안에는. 그리고 내년에는 그런 것들이 좀 극복되면서 방향성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뭐 단기적으로 방향성이 보이지 않을 때의 대응 전략. 그리고 내년 내후년 어느 정도 방향성이 보일 때의 대응 전략까지 단기적 그리고 중장기적까지 또 나눠서 이렇게 친절하게 이경민 팀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오늘 거의 뭐 점심 때까지 이렇게 또 자료를 또 새로 또 업데이트해 가지고. 요즘 시작이 너무 제가 생각했던 수준을 너무나도 과민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좀 많이 정신이 없죠. 그런데 과민한 시장에서 같이 과민하게 대응하려고 했다가는 거의 신경소약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걸릴 것 같아요. 요즘 매일매일 업데이트하고 있거든요 자료를. 왜냐하면 너무 금융시장이 변화해서 제가 생각했던 분기점에 딱 맞아져 있는데 증시는 너무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오늘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센터멘트에 가서 상단을 좀 낮추겠습니다. 지금 보면 2500이 깨진 상황에서 2800을 간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밸류에이션도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12개월 선의 실적에 대한 뷰도 조금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또 하나 조금 확인하자라는 것 중에 하나가 3분기, 4분기 실적 레벨이 너무 높아요. 레벨이 높다고요? 네. 2분기 영업이익 전망이 33조고요. 나왔죠. 그리고 3분기가 45조. 4분기가 44조. 갈까요?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네.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로? 할 수 있을까 고민이 필요한 거죠.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3분기만큼 이익이 나오는 4분기가 있었나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4분기에 어닝 쇼크도 많고 그렇죠. 재고 관련된 떨어내는 것도 있고 일회성 손실도 많고 4분기가 사실 어닝 쇼크가 제일 많은. 제일 많은 견제죠. 그리고 또 2분기 대비 3분기 영업이익 12조는다라는 가정이 있는데 유틸리티가 3조 9천억이 는대요. 유틸리티만 한전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번 2분기 때 쇼크를 기록한 에너지가 1조 6천억이 는다라고 하고 정유 뭐 이런 것들도 하면서 반도체가 3조 4천억이 는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만큼 늘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2분기 대비 3분기? 네. 4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4분기는 2분기 대비 10조 7천억이 는다라고 하는데 반도체가 5조 8천억. 유틸리티가 또 2조 3천억. 에너지가 또 1조 7천억. 여기에 대한 의구심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4분기는 확인할 게 좀 많아서 제가 아까도 그림 그려드렸듯이 이번에 반등이 나오면 8월 9월에 나왔다가 좀 쉴 것 같다라는 말씀드렸던 이유도 실적 확인해야 되죠. 한국. 네. 반도체 업황 터널원도 속도 확인해야 되죠. 네. 물가 레벨. 아까 말씀드렸던 CPI 주택 물가 레벨이 빠르게 떨어지냐? 완만하게 떨어지냐? 네. 그러면 통화정책 불안감들 남아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 경기 얼마나 안 좋아지냐? 계속 좋아지냐? 경기 방향성. 너무 확인할 게 많아요.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까지가. 이런 것들이 좀 교통정리가 돼야지 시장은 좀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럼 왜 이익을 가지고 계속 말하냐? 자, 12개월 선행 EPS가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었어요. 네. 3분기, 4분기 이익 레벨이 떨어지면 얘는 플랫해지거나 좀 내려갈 수 있겠죠. 그렇죠. 12개월의 합이니까. 네. 그런데 내년 거를 반영했을 때는 이제부터 하락세입니다. 라고 말하면 못하겠는데 이 하락하는 속도, 하향 조정하는 속도에 따라서 좀 쉬어갈 수 있겠다. 주가의 정도. 4분기 때는 좀 쉬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2,480 찍은 다음에 빠르게 2,540을 회복하고 2,600, 2,650 가는 그림이라면 여기서 다행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때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2,500 선대로 오면은 그때부터 또 다시 모아가고 또 반등하면 좀 줄였다가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트레이딩 바이에요. 트레이딩 바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추세, 시장 흐름의 추세가 2022년은 그냥 주장창 내려가는 그림이었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V자 반등하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주가 추정 말고는.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추세 반전하려면 내려왔던 그림을 방향성을 바꾸는 데 시간이 걸려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저는 올해가 이런 그림인 것 같아요. 보시면 생각을 해보시면 와, 2,660이 넘었어. 그랬는데 2,500 깨버렸죠. 아이고, 2,500 깨졌네. 그러니까 또 2,500 넘죠. 올해 내내 그랬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림들이. 그래서 올해는 이런 등락이 있은 뒤에 내년에 좀 방향성을 좀 클리어하게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 4분기에는 좀 불확실성이 있고 그걸 또 단기간에 반영하면서 뒤뚱뒤뚱 거릴 수 있고 그런데 내년 내후년까지 장기적으로 보면 명확한 방향성이 나오고 네. 오랜만에 대신 정권의 투자 전략 이경민 팀장님을 통해서 또 클리어하게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바쁘신 데도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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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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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